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만 출연했어요 제품 리뷰하러 왔는데요 미러링 케이블 리뷰입니다 C타입 포트에 연결해서 TV나 모니터에 영상과 소리를 출력하는 MHL 케이블이에요 얼리봇에서 나온 SGV110 이란 제품입니다 저는 이미 덱스 케이블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정품은 아니라 약간의 불안한 점이 있어요 저는 두 달 전에 갤럭시 노트9이 나오자마자 바로 예약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삼성 정품 덱스 케이블은 전국 품절이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제품을 구매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SGV110은 삼성 정품 덱스 케이블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대만 칩셋이 들어가서 끊김이 없고 안정적이고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덱스 연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미러링도 아주 잘 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달랑 하나 들어있어요 매뉴얼도 따로 없더라고요 별도의 드라이버나 어플리케이션 필요 없이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9 사용자라 C타입 연결 제품입니다 5핀 연결 제품은 따로 있어요 연결 가능한 제품은 갤럭시 S8 이상 시리즈와 갤럭시 탭 S 프로, 최신의 맥북 12인치, 맥북 프로와 LG G5, LG 20까지입니다 P-ALT 모드라고 해서 충전 포트에 디스플레이 연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군만 사용 가능해요 연결은 매우 쉬워서 스마트폰의 충전부에 SGB110을 끼우고 HDMI 케이블을 끼우면 끝! 자 먼저 TV에 연결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미러링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아이들한테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해요 바로 꽂기만 하면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바로 나오니까 어디 여행지에 제가 혼자 아이를 데려갔을 때도 많이 사용해요 먼저 꽂은 다음에 외부 입력 단자에서 해당 HDMI 연결한 포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이가 좋아하는 인형놀이 화면도 나오고 사랑이와 강아이 둘 다 만족시키는 뽀로로도 잘 나오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도 검색해서 나와요 전체 화면 누르면 위아래 알아서 인식해서 이렇게 잘 꽉찬 화면으로 나옵니다 소리도 HDMI 케이블이기 때문에 별도 연결 없이 TV에서 나오고요 텔레비전에 스피커 연결돼 있으면 그리로 소리가 출력됩니다 영화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덱스 케이블도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 케이블이 뭔가 좀 불안했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sgb110 연결하고 모니터에 끼워져 있던 HDMI 케이블 꽂았어요 뒤에 HDMI 케이블 연결 방법은 TV랑 같습니다 먼저 덱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해서 덱스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미러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전환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잠깐 시간이 걸리고 미러링 화면이 나옵니다 덱스도 사진이나 영상 확인할 땐 편리하긴 한데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미러링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터치 반응 속도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죠 제가 가끔 요즘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많이들 하시죠? 저도 게임을 무척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게임 하는 재미가 요즘 사는 낙인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노트9이라 일반 폰보다는 화면이 조금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잖아요 미러링으로 해서 게임을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크게 좀 식별이 잘 돼요 자 이제부터 게임 화면 보시겠습니다 못함 주의 저 잘 못하거든요 보세요 못한다고 욕하기 없지 나 내려가서 못했는데 여기 두 총 싸움 하고 있어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 놔 시작하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총 쏘는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권총 권총 하나 집었다 타 권총 겹 들어갔던 방이잖아 제가 방향치라서 이런 게임 하면 갔던 방 또 가고 안 갔던 데도 간데 가고 그래요 우지 집었다 우지 그래요 아쉬운 대로 우지 어우 여기 있다 기절 총알 야 또 나왔어 너 한번더 야야야 잡았어 너 한번더 야야야 야야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진희린도 잘 못하고 엠신 엠사일도 바꿔야지 세놈 세놈 물에 있다 아 숨엉다 아 가망이 없다 도망가자 찬소리가 또 나 안아 안 돼 나 치러 오나 봐 야 죽게 생겼습니다 숨어 이거 너 한 놈을 벗고 죽으면 돼 아 총알았어 아싸 뭐 많다 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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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배그가 잘 큽니다 오늘의 교훈은 길을 잘 찾자 안녕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